음 어때요? 가보자 가보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응 아 나한테 있는데 아 나한테 안녕 푸링이들 애견 펜션 놀러왔거든요 필요한 것들 사고 여기 얼추 없을까? 내가 최근에 허니버터집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그냥 허니버터집 다른 허니버터집 있나? 아 두 개네? 진짜 이건 뭐야? 다른 건가? 되게 맛있더라고 상남자네 신라면 먹을까? 아니 아니 열라면 해 비빔면 먹을래? 등새라면 먹어볼까? 보글보글 찌개랑 이거? 고기는 뭐 사면 되나요? 저런 벌집이 맛있던데 이걸 사고 사자 잘해 와 크리니들 여기 진짜 넓지 않아요? 이게 다 영상이 안 담긴다 완전 자연 자연하고 여기 마당이 진짜 넓어 눈치 눈치 봐봐 눈치를 위한 방이라고 여기 들어와 크리니들 같이 놀 방이에요 독채 펜션이거든요? 300평이에요 300평 그래서 마당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뭉치 수거 아주 아기자기한 발이 있다는 거 뭉치 너무 좋지? 우리 뭉치 더워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거실 여기는 안 받아 오시겠죠? 짠 봐봐 뭉치야 뭉치 너무 응급상이 있어 여기 봐봐 뭉치 목욕할 거예요 이따가 뭉치 목욕한 다음에 블라이까지 끝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지 않아? 또 밖에서 빠질 수 없지 심지어 밖에서 막 약간 벌레의 위험이 있잖아 응 전기 그릴이네? 전기 그릴 무료로 할 수 있대요 응 오늘 다행히 비가 온다는데 안 와가지고 우리가 나를 아주 잘 잡은 거죠 황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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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배울 좀 봐 완전 좋대 아 이거는 사람한테는 어디 사람한테는 산포리까지 온대 커피도 먹고 사진도 찍고 아 너무 좋지 않아? 너무 좋지 않아? 뭉치 튜브 샀거든요 우리 튜브 전생이 아주 열심히 하는 거지 여기서 운동 중 아구 귀여워 뭉치 구명조끼까지 어때? 널 위해 준비했어 뭉치 마음에 준비 됐어? 마음에 준비 됐어? 물에 들어갈 준비 오우 응 어때 우치 오우 완전 귀엽지 어때 우치? 어 안녕 뭉치 안녕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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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연습 중 아잇 잘하네 아잇 잘하네 어디가세요?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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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잘하네 완전 귀여워 나 지금 힘 안주고 있는데 그래? 힘 안주고 해볼까? 안돼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빠지겠다 도망간다 도망 도망간다 도망 뭉치 어디갈거야? 지금 오리보고 짚고있어 왜 누구야 뭉치야? 그냥 튜브만 태우고 차 그러면 뭉치 튜브 엄청 고민하다가 오리로 골랐거든요 뭉치야 여기 봐봐 안녕 어디 한번 타봐 아니 타지는 말고 진짜로 타려고 어 왜 너무 좋네요 여기 우리집에 나중에 수영장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수영도 못하지만 튜브 타고 놀게 뭉치 춥지? 깜짝아 이제 깜짝아 깜짝아 나는 강아지 씻기면 이 얼굴에 할 때가 제일 무서워 깜짝하게 네 중학교 때 강아지 상품으로 깜는 머리 빨리 기른다 해가지고 머리끼를 마감해하는 지민길 씨 말씀 들어보실게요 아 웅치 표정 너무 귀여워 왜? 멍해 이제 김호석이 버려버릴까 웅치랑 추구만 탁당해요 우리는 프링이들 웅치 목욕시키고 얼굴이 난리가 났길래 잠깐 화장이 막 다 무너졌어 뭔지 알죠 이 여름 한여름 날씨 어떤지 알죠 그리고 오늘 내가 매트 립을 발라놨었는데 너무 지금 건조한 느낌이라가지고 글로시암을 얹어야겠어 습하고 건조하고 머리는 막 습해서 다 처지는데 얼굴이랑 입술은 너무 건조한 그런 느낌? 아 너무 더워 우리 배드민턴 4개 했는데 내가 졌어 나랑 팀 하는 사람이 좀 불리하게 한거지 사실 밥 잘 먹을게 응 버리자라고 야 맛있다 맛있지 내가 해 볼까 완전 연어는지 장난 아니야 우리 다? 우리 웅치 고생했지 수영한다고 짠 웅치 줄게요 퍼풍 어디 오늘의 하이라이트 돌려주기 없기다 현금 가져왔어 나 현금 없는데 나 어제 은혜 갔다 왔다 제발 제발 장미가 나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먹기로 했어 원샷 이제 우리가 먹을 상추를 씻을 거예요 저는 이 미니 상추가 맛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조그맨한 게 먹기도 편하고 여튼 요즘 나 맥모닝을 엄청 좋아해 3주에 한 번 맥모닝을 꼭 먹는 편 스킨치즈 먹힌인가?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대박 완전 미니 팔려있어 이 정도면 뭉칠 거 아니야? 웅치고 고기 먹고 싶어 우와 이건 대팽 내가 먹고 싶다 엄마 아 수고생 서유스 뭐해? 들어와 봐 올라와 4계단 아 나간다고? 뭉도 안 나갔는데 어떡하지? 아 맛있겠다 짜잔 짜잔 무슨 먹을 사람? 난 안 먹었다 느끼할 때 파플리카 도전 노란색이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? 주황색이 더 맛있어 주황색이 더 맛있어? 주황색이 더 맛있어? 그럼 가져가라 아 뜨거 엄마 완전 여름여름해 나? 엄마 네일 컬러 건강색 아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는 사람 겁나 천재인 거야 그래서 아기 때 그걸 다 외웠어 그 두꺼운 덕 그런 거를 뭉치 자리 잡았어 형이들 뭉치 방석 피곤할 낀인데 한숨 자 고기 고기 짜잔 엄마의 어묵탕 아 근데 이거 삼진엉국이라서 더 맛있겠다 맞지? 음 완전 맛있어 바로 먹어야 돼 음 확 확 눈에 들어간 거야 이거 원래 안 들어갔네 나도 눈에 들어갔다니까 눈에 들어갔어 나 눈에 안 있어 눈에 안 들어갔어 눈에 안 들어갔어 눈에 안 들어갔어 눈에 안 들어갔어 어 프링이들 우리 이제 좀 쉬고 반상이 하러 나왔어 이 시골냄새 콜냄새 쎅쎅이 짠 짜잔 먹을 거 없겠다 폭탄 이거 너무 생각스러워 어 쐈다 아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데 썬 거 프링이들 이거 아까 사온 라면 처음 먹어본다 그치? 오 맛있겠는데 난 맛있는데 국물을 먹어봐야 될 거 같아 샘사랑보다 엄청 맵거든 진짜 부대찌개 살이 너무 맛있네 그 찌개 말인 줄 알고 산 거지? 응 어릴 때부터 그건지 어 뭐야? 어 진짜 이쁘죠 프링이들 진짜 동그래 나 같아 짜잔 자예장 짜잔